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전문가 이정렬입니다. 금일은 10월 3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12시 3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이 보실 종목은 오스코텍이라는 기업이고, 컷어보러는 039200입니다. 오스코텍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제가 오늘 처음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부터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뼈 전문 연구 바이오 기업이라고 하시는데, 신약 개발 산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기능성 소재라든가 치과형 뼈 이식제 사업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임상 단계의 파이프라인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유한양양의 기술 이전한 폐암치료 물질, 얀센의 라이선시 대여 글로벌 임상시험이 진행 중이다. 이 부분이 지금 굉장히 오늘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부분이거든요. 지금 시장에서도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부분입니다. 얀센의 라이선싱을 한 부분들이 유한양양을 통해서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이 비소세포 폐암이라고 해서, 글로벌 임상이 좀 삼상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선은 여기에 대한 마일스톤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기술 수출료를 받는 게, 수령하는 것이 굉장히 기대가 된다. 왜냐하면 유한양양이 최근에 얀센의 기술 수출을 한 것에 로열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분기에 호실적을 발표를 했거든요. 영업이 시장 예상치가 한 140억 가량이 됐었는데, 지금 한 246억이 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134%의 영업이 246억 원을 발표를 했어요. 이게 얀센에다가 기술 수출을 한 마일스톤을 수령을 했기 때문에, 수출료를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수치였다라는 부분들. 그런데 이런 지금 옥스코텍은 유한양양보다 기술료를 더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을 할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요인이라는 부분들, 이런 모멘텀들. 그리고 이제 얀센에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중간 결과까지도 너무 괜찮다고 해요. 그런 관련 뉴스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눈앞에 있다. 유한양행 폐암치료제 레이저 티립 다국가 단독 임상 3상 순항 중간 결과 자체가 아직까지는 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임상을 그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 아마 연말까지는 중간 단계는 좀 지났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여기 이 기사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여기에 보면은 오스코텍의 유한양양이 4월이 연센으로부터 레이저 티립의 개발을 진행에 따라서 다른 기술료 432억 원을 수령을 했고, 이중약 70%인 300억 원이 올해 2분기에 일시 반영이 돼 실적 상승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3분기, 이번 3분기에도 실적을 발표를 했던 게 이 연센에서 기술 수출료를 받았던 것이 그 기술 수출료를 받았던 것이 3분기 영업이 견인을 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레이저 티립이 되면서 70%인 300억 원이 올해 2분기에 반영이 됐는데 또 이제 4분기에도, 3분기도 그렇고 4분기에도 기술 수출료를 받을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시면 올해 안에 기술료 유입을 통해서 기업가치 상승 입바탕이 될 전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대규모 기술료를 받게 되면 계약에 따라서 40%는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에 배분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스코텍 같은 경우에도 이 레이저 티립이 상황이 될 때까지 총 계약금이 최대 12억 5백만 달러 마일스톤 단계별 세부 계약금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삼상 임상 관련 기술료는 2상 단계에서 받았던 3,500만 달러를 상위할 전망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40% 정도는 원 개발사인 오스코텍에 배분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이번 실적을 한번 좀 기대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립이라는 약물도 지금 중간 결과를 봤을 때에도 상당히 반응률이 괜찮았다라는 소식이 좀 들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중간관계처럼만 처럼만 임상이 끝난다고 한다면 상당히 기대되는 약물이다. 폐암 신약의 반응률이 상당히 괜찮다. 내성이 없는 사람들의 한해서지만 상당히 반응률이 좋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들도 하나 또 소식이 또 있었는데 최근에 아델과 오스코텍이 타우 항체 개발의 2021년 인상을 목표로 한다라는 부분들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R&D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기술 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타우 타겟 항체의 치매 질환을 대상으로 한 임상 개발을 위해서 오스코텍과 공동연구 개발을 진행하는 계약을 20일에 체결했다라고 밝혔다라고 합니다. 치매도 이제 또 지금 발을 뻗치고 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은 바이오 종목으로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매 관련주로도 부각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 상황으로 유한장양의 비소세포 폐암 이런 치료물질 레이저티닉과 함께 이런 치료제 치매 치료제 타우 타우 타겟 항체 치매 질환을 정확한 이름인 아델Y01 아델Y01인 것 같네요. 정확한 이름은 어찌됐건 이렇게 치매의 치료 항체를 공동연구 개발을 한다고 한 것은 굉장히 좀 긍정적인 소식이다라는 부분들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운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코스닥 지수 자체가 코스닥 지수인데 상당히 빠지고 있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동기화가 되고 있는 그런 흐름인 것 같죠. 계속 좀 유사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는 것 같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의 등락이 상당히 좀 유효하게 반영이 된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한테도 좀 집중을 해서 코스닥 지수 등락에 따라 지수 등락에 따른 주가 등락도 참고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우리 지수 자체가 빠지는 것은 오스코텍의 개별적인 그런 이슈들이 반영이 되면 주가가 분명히 상승할 수 있는 요인들이겠지만 코스닥 지수가 하락하면서 거기에 따른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상단부근 홈페이지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를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라이브 깜빡깜빡 하시는 거 밑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게시판이 있는데 들어오시게 되시면 저희가 매일매일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리딩을 해드린 내역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 게시판 또한 전부 다 확인하실 수 있도록 열려있기 때문에 보시고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자 10월 19일 월요일 오늘 종목 추천 한번 지켜보도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우리 장전에는 유효증씨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댓글로 이렇게 리딩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9시가 되면 흥극화재 현재가 15,0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5,450원 손절가 14,2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바이오가 현재가 3,400원 기준 매수 안내드리고 1차 목표가 3,500원 손절가 3,250원 그리고 2분의 캠은 현재가 3,570원 1차 목표가 3,675원 손절가 3,42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추천을 드렸죠. 자 그리고 시장이 상승 출발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흥극화재 1차 목표가 달성 후 급등 VI 발동 중이다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9시 5분에 자 9시 5분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 이게 이제 캐몬 1차 목표가 달성을 했다라고 차트 이게 은봉입니다. 은봉 은봉에서 우리 고가 달성을 했다. 최고가 달성을 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가 손절가를 3,200원으로 하향 조정을 해서 지금 매수 매도 한창 싸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손절가를 낮추고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자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두 종목을 수익을 내고 한 종목은 보유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노하우 부분들 시장이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라는 부분들 쭉 설명을 드리면서 시장 브리핑 한번 이렇게 드리고 있었는데 시장 브리핑을 한번 드리면서 자 이 종목들 리딩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장중에서 또 이제 흥극화재가 20% 넘는 급등을 하면서 상승하는 흐름들 아까 차트랑 또 다르죠 상승을 했죠. 그리고 캐몬도 1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바이오 우리 바이오가 1차 목표가를 돌파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세 종목 다 모두 수익을 내는 아까 전에 은봉 우리 바이오가 은봉이었는데 자 이 분봉상에 돌파를 하면서 3525원 터치를 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차트로 설명을 해주면서 자세하게 리딩을 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셔서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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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